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이언님? 라이언칭! 라이언칭이 내 말이에요. 아 행복해. 눈이 안 떠져요. 고맙하네. 너무 잘 피우는데? 천재적인 거. 가위가 여기서 진 사람 손 들고 가는 거. 바위 바위 보! 바위 보! 바위 보! 바위 보! 바위 보! 이게 짝짝대고 가야지. 또 나야. 이제 삼자고 만나! 짝짝대고 짝짝대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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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잖아. 와우 아이 기분이 안되지 김에 아무 운동이 안 되겠지? 근데 발빈 속에 아시네 내 생일을 아예 안 하시네 유세품류를 잘 안 먹어요 그 잘생김에 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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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쯤 사진 민쯤 저희 민쯤 그물 나 말글채 백승민 제이어스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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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진짜 많이 와봤을 것 같은데 동대문을 쉬자 왜죠? 옷 좋아하니까 아 옷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신기해 근데요 너무 덥고요 뜨겁고요 앞에 인준이가 있어요 안녕인가? 끝났어? 끝났어 인준아? 분명히 다른 게 없어 몇 점이야? 아니 그저 안 넣어 뜨거워 다른 게 나오는데 그 사진도 붙여요 네